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상세기 43장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아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두 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데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간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악의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선이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의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며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 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은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기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 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하게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심원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기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우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며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에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예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폭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국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국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이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다섯 배나 주메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다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애국에 다녀온 요셉의 형들은 고향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야국에게 자신들이 애국에서 당한 모든 일을 말합니다. 애국의 총리가 자신들을 정탐꾼으로 의심하여 감옥에 가던 일. 그리고 그곳의 형제 시몬이 인질로 잡히게 된 일. 또 막내동생 베냐민을 데려가야 우리가 정탐꾼이 아닌 것을 증명하고 애국과 계속 무역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야국은 그의 아들들을 원망만 하고 어떤 대안과 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애국에서 가져온 식량들이 다 소진되었고 어쩔 수 없이 다시 애국으로 가서 식량을 얻어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아들들 중 유다가 이 상황에 대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국에 가야만 한다고 말하지만 야국은 비슷한 원망만 반복합니다. 창세기 43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이 말씀을 보면서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야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모습에 답답함과 한심함이 느껴지면서도 동시에 안쓰러운 감정이 함께 드는 것은 그의 모습 속에서 바로 우리 자신을 보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진퇴양난의 상황이 닥치면 우리는 먼저 자신의 죄를 찾아 니우치거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이들과 마음을 모아야 할 텐데 실제로 우리는 그러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이 닥치면 먼저 이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아내서 그의 탓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거의 본능적으로 그리고 자동적으로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야국의 이 모습이 낯설지가 않고 그가 참 한심하고 답답하지만 내 모습 같아서 안타깝기도 한 것입니다. 저도 어떤 일을 하다가 난관이 닥치면 이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찾아내서 그의 탓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 탓을 하고 왜 그랬는지 따지고 나면 문제가 해결되고 답답한 마음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의 상황이 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도 상하고 관계는 틀어지고 내 마음도 어려워지니 문제는 더욱더 꼬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붙잡고 기도할 말씀은 창세기 43장 14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까요? 오늘 진태양란의 문제를 만난 야곱 가정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이 문제의 해결보다 이 문제를 통해 그 가정에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베냐민을 비롯한 그의 형들 그리고 아버지 야곱까지 그의 가족 전체를 기근으로부터 구원하여 풍요의 땅 애국으로 가게 하시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서로에 대한 아픔이 많았던 야곱 가족의 회복을 이루시려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국에서 400여 년간 살게 하려는 그런 뜻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이 섭리를 알았다면 문제 앞에서 서로의 탓을 하고 원망하며 주저앉지 않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순간에 특별히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찾고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마도 시간이 흐른 후 돌아보면 현재 나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이 일들이 사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위한 하나하나의 퍼즐 조각이었음을 알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의 모두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태양란의 문제 앞에서 야곱은 그제서야 두 손 들고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14절의 말씀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포사 시무원과 베냐민을 돌려보내기 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야곱은 절대 내놓지 않겠다던 베냐민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으며 결단합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또 하나 결단할 것이 있는데요.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다며 목숨처럼 붙잡고 있던 바로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야곱에게 베냐민이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것을 내려놓으면 내면의 상처를 도무지 보호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치유하시고 다스리실 수 있습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내려놓았을 때 그의 아픈 상처였던 죽었다고 생각한 요셉을 다시 만날 수 있었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붙잡고 기도할 말씀은 창세기 43장 34절입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다섯 배나 주메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요셉은 그의 형들을 정탐꾼이라고 몰아세우며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리고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강요하였습니다. 요셉이 왜 이렇게 음모를 꾸미면서까지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했을까요 자신을 미워했던 형들을 골탕 먹이려고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친동생 베냐민을 너무 보고 싶어서였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요셉이 이 음모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 싶을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요셉은 예전에 자신을 미워하고 속였던 형들이 지금은 변했는지 아니면 그대로인지를 보고 싶어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20년 동안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들도 20년의 세월 동안 동생 요셉을 팔아버렸다는 죄책감 때문에 마음이 많이 낮아져 있었고 게다가 기근과 삶의 어려움 그리고 아버지의 늙음을 보면서 그들도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려움 속에서 서로를 아끼고 걱정해주는 사이가 되어갔던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철인 첩인 비라와 통관을 하고 여동생 디나의 사건으로 아버지께 대항하여 혈기를 부리고 요셉이 죽었다고 거짓으로 속였던 그들은 이제 아버지의 건강을 걱정하고 동생 베냐민의 안위를 염려해주며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도 조금씩 변하게 변하게 하셨습니다. 34절의 말씀을 보면 형들의 변화를 보고 싶어했던 요셉은 막내 베냐민에게 다른 형들보다 다섯 배의 많은 음식을 주었습니다. 20년 전 요셉의 형들에게 이런 일이 생겼다면 그들은 베냐민을 질투했겠지만 이제는 형들 모두 서로를 미워하거나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요셉과 함께 즐거워했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바뀌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과거에는 그들에게 소와 양이 많았고 집도 부유하였습니다. 그러니 서로 더 가지려고 욕심내고 질투했던 것이죠. 그러나 기근으로 모두가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고 어려움으로 진태양란의 문제를 만나니 그들의 마음이 겸손해지고 서로를 걱정하고 아끼게 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도 죽거나 다치는 모습은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더욱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우크라이나 젊은이들이 그의 가족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전장으로 뛰어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땅의 젊은이들은 여느 나라 젊은이들처럼 자신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던 이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나라와 가족들에게 어려움이 닥치자 나라와 가족을 위해 희생하려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안타까워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을 돕기 위한 후원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지 한 달이 넘어가고 있지만 많은 군사 외교 전문가들의 예상을 뒤엎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항전하며 다익과 골리아 같은 싸움에서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풍전 등화 같은 전쟁의 풍화 속에서도 우크라이나는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지켜주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소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전세계는 코로나와 환경파괴 전쟁과 테러 빈곤과 인권탄압 등의 어려운 문제들을 겪고 있지만 이 진태양란의 어려움을 통해서 사람들은 서로를 위해 더 희생하고 소중히 여기며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을 더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지고 미래는 더욱 불안해지는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오히려 당신의 선한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은 세상의 미래에 대해서 두 가지 예언을 하는데 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악이 창고라는 세상이 될 것이라는 예언과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세상이 올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저는 이 다른 두 가지의 예언들이 앞으로 어떻게 함께 이루어질까 이해할 수 없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일들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악은 창고라고 종말을 해와 달려가겠지만 그곳 가운데서 진정한 사랑과 희생 진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은 더욱 견고히 세워지고 주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악한 일일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통당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사약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보게 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나로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고난이 사람을 오히려 선하게 바꾸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사랑과 희생의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사람은 바뀝니다. 그리고 세상이 악을 향해 달려갈수록 주의 사랑은 이 땅에서 더욱 빛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두 번에 나눠서 다음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주님 진퇴양난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찾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지금의 어려운 문제들이 모두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진퇴양난의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어려운 문제들 고통의 문제들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이 모든 문제들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는 그런 믿음을 그런 확신을 그런 소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마치 야곱의 가정처럼 도무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선한 섭리를 발견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우리 모든 일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 아버지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전능하시고 모든 문제의 해결책 되시고 모든 길이 되시는 모든 문제의 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생명으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큰 그림을 위한 하나의 퍼즐이었다는 퍼즐이 된다는 이 모든 이 믿음을 이 확신을 이 소망을 아버지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기도하실 때 주님 우크라이나 땅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의 백성들이 고통 중에도 사랑과 희망을 노래하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소서 세상이 점점 악해지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사랑과 소망의 나라를 세워갈 것을 우리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에 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여 이 어둠과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이 아버지 주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어둠과 악한 세상 가운데 당신의 소망의 나라를 기쁨의 나라를 하나님의 진리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이 소망과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우쿠라이나 땅을 주님 회복하여 주옵소서 그 땅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전쟁이 그쳐지고 오히려 그 땅의 하나님의 나라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아버지 주여 그들이 붙잡았던 돈과 명예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오직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로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만나는 놀라운 부흥이 우쿠라이나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땅의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과 희생과 헌신의 놀라운 역사들이 곳곳마다 이루어지게 하셨고 남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날 희생하고 그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주는 형제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주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그 땅에 편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쿠라이나 땅에 부흥을 쉬었고 놀라운 회복과 치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땅에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더욱더 악해지고 미래는 아버지 불안해 정말 불투명해 보이지만 그 땅 가운데 그 나라 가운데 아버지애미 주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소망이 보급의 진리가 더욱더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이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안에 이 소망을 주옵소서 오하나님 주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우리에게 이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